김원TV 계곡 200위를 축하합니다. 대표님 혹시 김원TV 아십니까? 확실히 아십니까? 지역 간담회 때 만났잖아. 김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겼지.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김원은 정말 아시는지 김원 퀴즈 한번 가겠습니다. 김원은 교육 BJ자. 교육 BJ? 교육 BJ다. OX. O. 김원의 주 컨텐츠는 영어다. O. 김원은 현재 베스트 BJ이다. X. 김원 불쌍하다. 김원과 이하나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O일 것 같아. 저 여보 나왔습니다. 앞으로 김원은 아프리카TV를 대표하는 교육 BJ로서 미래가 창창하다. O. 김원TV 202를 직접 축하해주신 서수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김원TV님께 한마디만 딱. 제가 질투 나니까 한마디만 해주셔야 돼요. 김원. 김원. 김원은. 엄버원. 원. 영원. 나는 이니까 이야? 김원TV 202 축하드립니다. 김원님 축하합니다.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 김호TV님이 영어 감사해요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외대 영어과 나왔어요? 외대 나온 내 친구도 영어 대개 못하는데 영어과 나와서 못하는 걸까요? 김호TV 대신에 한국어를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외국에서 살다 왔나? 되게 잘하더라구요 그리고 뭐랄까 영어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게 아니라 포인트를 잘하는거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해주세요 정말 김호TV 여기부터 해주실래요 아 이거 내가 하라고?